어? 잘 좀 해보라고? 네, 좋지. 잘 좀 해! 헤이! 다쳐! 카트! 엔제! 다시! 다시! 에너지에 다시! 야, 유지! 다시! 첫 번째께 제일 낫지? 응? 첫 번째 걸로 합시다! 아직도 연락 안 왔어? 어. 지금까지 연락 안 오는 거 보면 영영 못 찾는 거 아니야? 예, 예, 전 온다. 여보세요? 잘 못 가셨는데? 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허금하는 스쿠터 중에 불쌍한 격리맥을 훔쳐와가지고 죽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놈 아주 눈태희가 반태희가 되도록 맞아야 돼. 아니, 아니야. 그걸로 약해. 코피. 아니, 쌍 코피 터져야 해. 아니, 쌍 코피 터져야 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그런 놈은 아주 날벼락을 맞아야 돼. 네. 고장나면 와. 잘 타라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둥이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형태가 왜 그걸 몰랐을까? 경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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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스쿠터 찾았어! 기숙사 앞에서 갔다 놨더라고! 뭐? 그게 진짜야? 내 싱싱이 맞아? 그랬던 간식 싱싱이! 맞지? 어머니가 왜 내가 진짜였고! 경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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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나 웬일이야? 니 스쿠터가 돌아왔어! 아, 그래 알어. 아까도 아저씨 찾았어. 들어와봐. 구리구리 어쩌다 여쭤대. 그게 너랑 있지 않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낮에 기숙사 앞에 누가 세워놨더라고 또 도둑맞을까도 아예 방에다 모셔놨지. 어, 그래. 잘 됐네. 야, 그래도 그 도둑 있잖아. 털끝만큼은 양심이 있다. 이렇게 알아서 지자리를 딱 갖다 놓고. 그니까. 무슨 소리야. 천벌이 무서우니까 갖다 놨겠지. 하여튼 다들 너무 고마워. 덕분에 찾았어. 야, 근데 유성아. 너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쏟아다니고 그래. 그래. 어? 어, 운동하고 왔어. 뭐야? 운동이요? 오빠, 저거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진짜 오빠한테 실망이에요. 어떻게 오빠는 격림언니 좋아한다면서 언니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요? 맞아. 너 격림 좋아하는 거 맞아? 맞아. 너 왜 이랬어? 다들 왜들 그래. 인성이 바빠서 그랬던 건데. 걔네네. 애들만 신경 쓰지 마. 어, 그래. 너 진짜 나빠. 야, 야, 야. 스쿠터 찾았다고? 내 헬멧은? 내 헬멧 찾았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헬멧은 없었는데. 아니, 왜 내 헬멧은 안 돌려줘? 아주 내 헬멧 큰 척 한 놈은. 어? 어? 그래. 그럼 너 많이 먹었을 거 아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 얼굴을 위절로.